안녕하세요. 이오근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AI 검색기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열어볼까요? 펀더멘탈 쪽에서 모처럼 원전이 검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지금 우진엔텍이라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 다음 주 1월 24일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진엔텍이 수요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흥행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펀더멘탈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사노보티스가 상장됐을 때 노벗주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원전주에 조금 이어질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화장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소형 작년에 상당히 뜨거웠죠. 작년에 상당히 좀 크게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도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좋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일단 어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중소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좋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뛰어나게 좋아야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은 어제 뭐 뚜렷한 건 없었고요. 뭐 LNF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뗐지만 좀 분류를 해본다면 수급주 지금 다음 달 2월 달에 MSCI 지금 한국지수가 정기 변경 시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새롭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들 에코플로 머티라든가 알테오젤 그 다음에 LS 머틀리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게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계속 보신다면 2월까지는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하고 풍력 쪽인데 한화 솔루션이 지금 어쨌든 시세는 크게 나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CS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에 좀 실적이 좀 부진했죠. 이쪽이 근데 IRA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쪽에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올해 또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심있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이제 노벗주하고 어제 식스지 어제 이제 상승세가 오늘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 쪽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흐름은 계속 단발로 보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노벗주는 이제 삼성전자 포빗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어제 이제 이제 노벗 이쪽 관련 인탑스라든가 에브드리봇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스지는 이제 전전날은 에이스테크였고 어제는 이제 KMW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냥 이번에는 좀 단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종이 예상이 되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탈 수급 추세에 따른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효자 종목 만나보기 전에 먼저 추천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손절터치한 기업이 있는데요. 현대위아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는 최근에 이제 지난번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약간 좀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인지 약간 좀 처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위아는 이 종목은 그 장기적으로 로봇이라든가 방사함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이제 핵심 부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자동차 쪽에서 약간 좀 약간 이제 하락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름이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물러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현대위아를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러니까 타이밍을 한 템포 좀 늦추는 전략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1월 15일에 매수한 테크잉은요. 수익률을 13.4% 달성했는데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이 테크잉은 뭐 제가 이제 지난번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을 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사에 상당히 호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쪽도 지금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적만 가지고도 지난번 제가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HBM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또 가세가 된다면 그때는 또 한번 목표가가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조종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보유 전략으로 전략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어제 매수한 로보티즈가요. 하루 만에 9.8% 수익을 냈습니다. 로봇주 향후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로봇주는 이제 전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로봇주들이. 그리고 올해 또 많이 올르...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많이 오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작년에 상당히 좀 못 올랐던 그리고 올해 모멘텀이 좀 강한 지금 로보티즈라든가 로봇스타라든가 아니면 그 티로보티즈 같이 이런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하신다면 올해도 여전히 로봇주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보티즈는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자율주행 로봇 지금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또 LG연자의 적극적인 로봇의 행보도 있고 그래서 로보티즈는 올해 좀 작년에 네이버가 좀 핫했다면 올해는 좀 로보티즈를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추천 종목 리뷰까지 마쳐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효자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종목 점수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에서 9점이 나왔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펀더멘털 점수는 상당히 좁지만 수급하고 추세 점수가 조금 약하다. 이게 단점인데 어제 시간에서 조금 모멘텀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이 종목은 네이저 커팅하고 언일링이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HBM하고 그다음에 OSAT, 장비 쪽의 매출 쪽도 계속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이저 장비 쪽은 일본 디스코사가 꽉 잡고 있거든요. 이 독점했던 부분을 이오테크닉스가 점차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오테크닉스가 일본의 디스코사를 대체하면서 큰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아까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은데 단기 흐름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나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동안 못 움직였던 흐름들이 상승으로 일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게 가격 전략 말씀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효자 종목도 점수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수급도 잘 들어오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T노보티스, 노봇주입니다. T노보티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핫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올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일단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이전에 디스플레이에서 물류노봇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SK온 쪽에 북미항 이쪽에서 물류노봇이 수주가 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사가 이러한 SK온을 통한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북미 쪽에서 계속 활발하게 공장을 짓고 있을 때 예사가 다른 기업으로 또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노보티스는 작년에 SK온의 레퍼런스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노봇주 중에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잘 나갔다가 한번 조정 쭉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번 바닥을 탈출하는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2만 3,8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 1만 9,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효자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T로보틱스였습니다. 내일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츠고 스윗!